그런데 임영웅씨 랩을 들어보면 참 간단하면서 심플합니다. 따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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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죠. 자 2부 시간인데요. 임영웅씨의 Do All Die를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임영웅씨의 무대는 분석하고 리뷰하고 공부를 해도 매번 발전되는 무대에 더 즐거움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컨텐츠에서도 임영웅씨의 Do All Die, AAA에서 선보이는 Do All Die잖아요. 보시면서 이 행복함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씨가 무대 밑에서 쫙 올라오는데 참 임영웅씨가 저런 정장 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 저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는 뭔가 특별함을 많이 느꼈던 무대였어요. 왜 특별함을 느꼈는지 후반 부분에 이야기해드릴 테니까요. 구독부터 누르고 감상하세요. 자 여러분 임영웅씨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임영웅씨 무대를 보면서 임영웅씨가 귀여움의 매력이 더 많이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여러분 임영웅씨보다 훨씬 어린 아이돌 가수들이 뭔가 남성미를 뽐낸다고 막 거칠게 인상 써가면서 막 여기 주름져가면서 막 이렇게 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임영웅씨가 저렇게 미소를 띄면서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구요. 저는 그리고 임영웅씨의 지혜로운 선택에 너무나 공감을 했어요. 두올다이는 여러분 립싱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콘서트장이 아니고선 이런 댄스곡은요. 립싱크로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립싱크가 티가 안나게 연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저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들더라구요. AAA에서 나왔던 아이돌 가수분들 정말 춤을 기가 막히게 춥니다.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엔터 업계에서 육성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루종일 춤만 추고 하루종일 연기하고 하루종일 노래만 불러요. 학교도 안 가구요. 여러분 연예인이 될 때 여러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게 있어요. 미성년자가 어떤 엔터에 연습생으로 들어갔다. 계약이 돼서 연습생으로 들어갔다 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가지 부류의 연습생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학습권을 보장해달라. 그래서 오존 수업은 받고 기획사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게 해달라. 이러한 아이들도 있구요. 오히려 반대로 학습권보다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결처리를 하고 하루종일 회사에서 육성이 되어집니다. 트레이닝을 받게 돼요. 오히려 학교 공부보다 훨씬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거죠. 뭐 어쨌든 그런데 이 후자가 많다는거에요.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연습생보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오히려 기획사로 바로 가서 하루종일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것을 이제 공결처리로 출석처리를 해주는거죠. 그런데 해주는 학교도 있고 안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예고를 많이 가는 이유기도 해요. 사실 이 공결처리가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성장한 아이돌 가수들이 이런 무대를 할 때는 춤들이 파워풀합니다. 정말 춤꾼들이 와서 봐도 야 쟤 진짜 춤 잘 춘다 이럴 정도로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요. 그런데 지금 반면에 임용웅씨를 보면 춤 연습을 요새 좀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난다 긴다라고 하는 춤꾼들 앞에서 임용웅씨가 두 오울다리를 칠 때 이 감정이 어땠을까 이거 좀 생각해보니까 임용웅씨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긴장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임용웅씨가 또 대단한 것은 그런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뭔가 대견하고 뿌듯하고 아 나도 스트리밍 많이 하고 투표도 하고 유튜브로 응원도 많이 했는데 임용웅씨가 저렇게 되기까지 나도 정말 백만분의 일 정도는 공헌하지 않았을까 이런 교만한 생각도 조금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티스트를 응원하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생각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너를 위해 난 노래할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두오올다이는 어찌 보면 우주비행사 이 곡이잖아요. 여러분들 우주비행사 뭔지 아시죠? 팬송으로 우주비행사를 만들겠다. 그런데 두오올다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이 우주비행사라고 봐도 무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우주비행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곡이 어찌 보면 팬들과 재밌게 부르려고 즐기려고 만든 곡인데 시상식에서 이걸 선보인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임용웅씨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이 곡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임용웅씨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참 대단한 가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임용웅씨였다면 반대로 모래할갱이를 딱 부르고 나서 아비앙 또 한국 버전이 있죠. 그걸 조금 더 멋있게 편곡을 해가지고 선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임용웅씨의 이런 멋짐을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것도 훨씬 더 이렇게 세련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임용웅씨가 이 선택을 한 걸 보고 아 이 선택으로 또 어떤 걸 생각하고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또 공감이 되어 가면서 임용웅씨의 이런 선택들 기획력들 앞으로의 그런 생각들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부른 곡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임용웅씨가 만약에 지금 BTS의 정국씨처럼 그런 힙하고 세련된 곡으로 20대 탁 나온다면 여러분 진짜 이 임용웅씨의 행보는 아 정말 저는 예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분들도 가창력 다 좋지만 임용웅씨의 가창력은 여러분 국보급입니다. 진짜 노래 잘하는 거예요. 임용웅씨가 뭐 맨날 막 지르는 거 안 해서 그렇지 지르는 거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다려줘 할 때 뒤에서 터뜨리는 거 보세요. 데스노트 부를 때도 뒤에 터뜨리고 그대라는 사치를 부를 때는 또 중고음 중고음 나오는데 이 호흡의 압력으로 유지시키면서 감정 유지시키고 여러분 노래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음 그런데 그런 글로벌한 곡을 딱 만났을 때 그것도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불러버렸을 때 이 추진력이 얼마나 강해질까 참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사이살만 손가락 돌려버리면서 골반도 살짝살짝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너무 귀엽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참 임영훈씨가 이 중간중간 랩을 하잖아요. 아비앙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랩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랩은요. 제가 랩 쪽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듣는기는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가지 랩 스타일이 있습니다. 트랩이라든지 또 싱잉 랩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힙합 안에서도 장르들이 나누어지는데요. 임영훈씨는 그 어디에도 끼지 않아요. 자신만의 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랩이 참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 저는 그 래퍼들의 랩을 하는 걸 보면 영어랑 한국말은 섞어서 쓰기도 하고 라틴얼을 쓰기도 하고 라임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렇게 한번 소절을 놓쳐버리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훈씨 랩을 들어보면 참 간단하면서 심플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랩이 쉬워요. 쉽다 보니까 딕션도 잘 들리고 오히려 이렇게 팬분들이 즐기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훈씨가 시상식에서 Do All Die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심장소리 난리나 난리나 흔날이 수 있다 심장소리 난리나 난리나 흔날이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AAA 어플에서 시청하신 분들은 서버가 터져가지고 버퍼링만 계속 뜨고 못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큰일 났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참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 보려고 하루 일과를 다음날로 다 밀어놓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해서 그 시간을 탁 빼놓고 기다리고 보고 있는데 막 버퍼링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일정 다 밀어놓고 임영훈씨 무대 보려고 AAA를 정말 2시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저녁 10시 반인가 11시인가 되게 늦게 끝났잖아요. 그때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임영훈씨 무대는 버퍼링 걸리는 거 없이 나왔다는 거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는 영웅시대지만 다른 팬덤 분들은 자기 가수의 무대를 못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수의 시상 소감도 수상 소감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 제 방송을 방송 관계자분들이 보고 있다면 K-POP이 어마어마하니까 애초에 이런 서버 증서를 미리 미리 해두셔서 이런 사고는 안 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날 너무 바쁘지 않으셨나요? 저는 AAA 봐야 되지 고향 티켓팅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도 티켓팅해서 밀리다 보니까 좀 초월했다고 해야 되나요? 과연 내가 될까? 이러면서 또 들어가면서 했는데 어떻게 매진이 그냥 그렇게 빨리 되나요? 진짜 상암밖에 답이 없습니다. 임영웅 씨 제발 이제는 주제 파악을 자신의 월클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영웅 씨는 지금 월클이 됐다고 생각하고 콘서트장을 잡아줘야 돼요.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들도 피켓팅 왜 피켓팅인지 알아가지고 임영웅 씨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 꼭 주제 파악을 월클로 하셔가지고 월클로 해가지고 상암 같은 곳에서 자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노래로 행복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임영웅 씨의 춤이 포인트 안무가 너무나 쉽고 재미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우주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임영웅 씨는 포인트 댄스를 막 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재미있게 보였어요. 임영웅 씨의 노래는요. 빠르든지 느리든지 간에 서사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작품에는요.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처음에는 분위기를 형성하죠. 두 번째는 즐거움을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단계들이 예술 작품에는 정답처럼 존재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분위기를 처음 말을 하죠. 어떠한 드라마인지 대충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행복을 말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임영웅 씨의 노래도 그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재미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면 어떻게 되죠? 지루합니다. 오히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신나기만 한다면 이것 또한 시끄러워서 못 들어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의 곡의 진행 방법이 이러한 서사들이 존재합니다. 자 아까 보세요. 빰빰빰빰 할 때는 나 이런 스타일이야. 팬들과 함께 즐길 거야.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막 흘러나오는 노래처럼 나오잖아요. 그리고 옷도 약간 우주비행사 느낌인데 지금은 좀 세미클래식으로 나왔지만 원래 느낌은 우주비행사잖아요. 그렇게 느낌을 선사하지. 그리고 곡을 보면 Do all die 하면서 나 죽든지 살든지 막 할 거야. 그러다가 문제 발생시키죠. 문제 발생이 여기서는 뭐예요? 랩을 하는 거예요. 랩을 따따라다 따라다 따라다 하다가 여기서는 또 살짝 마이너하게 가가지고 문제를 또 해결시키면서 이 부분이 끝나면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자 보세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 부분에서 샤우팅을 해보는 데서 문제 해결하고 아템포 다시 곡의 느낌을 다시 들어와서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만들고 중간에서만 다양성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음악을 그냥 작곡하는 것 같지만 작곡가의 수많은 고뇌 속에서 이런 서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용훈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임용훈씨는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작곡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느낌을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임용훈씨 옆에서 흥얼거리기만 하면 옆에서 수중급 작곡가들이 다 도와서 알아서 만들어주겠지. 이러한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음악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임용훈씨 정도의 수준에 사람이 같이 공동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작곡가들은 임용훈씨 의견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이건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나가는 슈퍼스타가 와서 나 이렇게 이렇게 작곡할 거예요. 했는데 거기에 도와주는 작곡가가 근데 그거 좀 별론데요.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다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같이 작업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몰라지는 거예요. 물론 임용훈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은 본연적으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 그거 좋은데요? 비위 맞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의 결과들이 대부분 좋지 않은데 임용훈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들을 보게 되면 결과들이 다 좋아요. 이것은 임용훈씨의 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임용훈씨를 도와주신 분들의 노고도 있지만 그 정신 그 중심의 정신은 임용훈씨의 정신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감되시죠? 사업도 똑같습니다. 대표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대표들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굴러가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임용훈씨 안무도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 뭔가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표정과 발성을 쓰죠. 참 재미있습니다. 음악이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고 이런 걸 즐긴다면 이런 건 모릅니다. 아 그냥 어 좋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아 이 가수 대단한데 야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했지? 노래 듣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모습 보세요. 임용훈씨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어 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공부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음악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가수들을 보면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냈지? 이렇게 되면서 음악이 즐기는 게 재밌어지는데 제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귀가 열렸습니다. 음악을 즐기는데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써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보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리뷰 분석이라는 컨텐츠의 목적성이 뭘까요? 그저 조회수로 올리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리뷰 분석을 제가 처음 하게 된 이유는 제 제자들 때문이었어요. 제 제자들이 어떠한 곡을 듣고 연습해왔라 했을 때 정말 제 기대와 다르게 다르게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곡을 감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처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리뷰 분석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면서 저 또한 임용우 씨 노래를 수없이 들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팬이 됐고 제 제자들도 아 저렇게 노래를 분석해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제이 보컬이 곧 있으면 또 10만 명이 돼갑니다. 참 저도 보람이 되고요. 한 가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응원하다 보니까 그 가수의 성장도 보이잖아요. 참 그러면서 재미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임용우 씨 이야기를 하면 또 재미있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가 예전에 영웅 시대 분들 모여 계신 곳에 갔는데 제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못 알아보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카페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그냥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야 너 어제 폴라로이드를 들었는데 그냥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보랏빛 엽서 또 그걸 말씀하시면서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가서 부를 뻔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한 아티스트가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전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행복하더라고요. 임용우 씨는 더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Do or Die가 끝이 나게 되는데 임용우 씨 저 뒷모습 태 좋은 거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임용우 씨 이 집 진짜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스타일이 타이틀곡으로 나올 것인가 또 몇 곡이나 수록이 될 것인가 어떠한 작곡가들과 작업을 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번에 제가 BTS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왜 하냐면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글로벌한 가수 중에서 BTS가 가장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그런데 임용우 씨를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정국 씨의 새로 나온 뮤직비디오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어셔라고 하는 정말 슈퍼스타와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이 정도의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정말 세계적인 슈퍼스타와 같이 무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뛰어난 것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는 로컬에서만 놀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놀아야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임용우 씨가 딱 떠오르면서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는 임용우의 보컬이 나한테는 훨씬 더 좋게 들리는데 임용우 씨가 저런 퍼포먼스를 해준다면 과연 또 어떤 작품이 나올까 이런 또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용우 씨는 정말 글로벌 스타가 될 건데 이미 거기에 진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좀 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용우 씨에 대한 생각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리뷰 분석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AAA라는 무대를 보면서 임용우 씨의 가능성 또 이날의 바쁨들 바쁨이 뭐였죠? AAA 보면서 콘서트 티켓팅하고 등등 네 하면서 많은 것들이 좀 재미있었고 또 추억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임용우 씨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또 우리가 많은 기대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이보컬도 머물러 있는 콘텐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우 씨처럼 발전할 수 있는 콘텐츠들로 여러분들을 또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 건강 건강